이 현충과 호동이 꽤 세진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공간에 옹은 방법이 있습니다. 인구가 공무원들이나 인구가 공간을 같이 시절을 보셨다면 특히 비난견 전 대표가 호남의 목격 원형에 잘 구입을 하여 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이기 때문에 정신에서 사용하는 비난견 3%인 거에 대해서 어.. 어.. 지금.. 3분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2라운드 총 2가.. 고 하는게 자, 1번.. 2제공 대표 물론 2대 2 가.. 2번이.. 어.. 당내엔 민주주의 다시.. 2번째 선거권 2번째 선거권 2번째 선거권 2번째 선거권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2, 3, 4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. 물론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. 그거는 절대 못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세균 대표가 지금 정세균 대표가 중재형 대표가 있습니다.